향후 제 자산의 한축을 담당한 달러자산 미국주식 2021년 3월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이너스 30%였던게 1년을 존버해서 플러스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번달에는 제가 XLK 3주를 한 60%정도의 수익률을 얻고 매도를 해서 382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매수종목은 LIT 3주를 174달러에 매수했구요. 훈구 주식 아시는 분도 있을거에요. 45주를 1300달러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좌에는 1474달러를 쓴매수했구요. 저희 딸아이 피치에는 LIT 2주, 스타벅스 1주, 226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이번달 3월 월배당금은 133달러가 들어왔구요. 메인에서 월배당 119달러, 다이아에서 월배당 13.8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 보이시죠? 1년 내내 마이너스에서 있다가 3월 31일 어제 기준으로 드디어 플러스 전환 3.13% 이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면 월별 마이너스 금액이 지금 찍혀있는데요. 지난 1년동안 이렇게 마이너스에도 버틸 수 있었던건 제가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립식 계좌는 첫달에만 마이너스였고 지난달에는 수익률이 15.8%까지 취소됐습니다. 이 월별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하게 수익금이 늘어나는걸 보이시죠? 이 계좌에는 제가 한 150에서 200만원을 매월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립식 투자를 해야하는 아주 극명한 이유가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 피치 계좌에도 15.7% 이 계좌도 정립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금액이 602달러입니다. 저희 딸아이 피치 계좌는 제가 한달에 20에서 30만원 정도를 매월 정립식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달 3개월만 지금 마이너스였고 그 이유로는 계속 수익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립식 우량주를 투자하는건 느리지만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